자 여러분 1863년에 철종이 후삭 없이 사망을 하자 조선왕실은 난리가 났습니다. 이제 후사를 누군가 이어야 되는데 후사를 이얼 왕손이 없으니까. 여러분 이때 조대비 신정왕무죠. 그 전에 효명세자의 부인이었습니다. 당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었던 이 조대비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 이재황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왕위를 있게 합니다.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고종임금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고종임금은 왕이 됐지만 당시 12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부터 정치를 직접 하진 못했습니다.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마쿠에서 정치를 주도했거든요. 나중에 아버지가 권력에서 물러나자 20살이 넘어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. 여러분 이 고종은요. 아버지가 권력을 잡았던 그 심령과는 달리 흥선대원군은 어떻습니까? 서양세력에 맞서서 우리의 어떤 체제나 질서를 지키자는 그런 쇄국정책. 이걸 고수했다면 고종은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민비 명성황과 더불어서 근대적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. 물론 이 근대적 개혁이 순탄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죠.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 과정에서 안타깝지만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일본 세력에 의해서 야만적으로 살해당하는 그 을미사병 같은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. 그 후에 1897년이죠. 고종은 원구단, 환구단이라고 하죠. 왕에서 황제로 직위를 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. 나중에 이 고종황제가 주도하는 근대적인 부국강병개혁이 또 추진이 되죠. 하지만 이렇게 고종황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근대적 부국강병개혁이 의욕적으로 추진이 됐지만 결국 열강의 일본이나 러시아 등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는 신세가 됐고 맙니다. 1904년에 발발했던 이 러일전쟁, 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의 주권의 일본인 외교권, 이 외교권을 박탈을 합니다. 이게 1905년 11월달에 있었던 그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.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자주국에서 일본의 보호를 받는 그 보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요. 고종황제는 이 을사늑약이 너무나 부당하게 체결됐다라고 해서 국제사에다가 도움을 호소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유명한 헤이그특사 사건이 되겠습니다. 일제는 이 헤이그특사 사건을 문제삼아서 고종을 협박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 1907년에 고종이 황제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. 그 뒤에 고종은 대한제국의 멸망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죠. 그러다가 1919년에 고종이 죽게 되는데요. 이 고종 전 황제께서 독살당했다는 설이 퍼지면서 3.1 만세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일화일 겁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근대의 격동기 속에서 근대적인 부국강병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임금 고종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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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